네! 유명한 백스테이지 카메라입니다. 정말 작지만 강한. 너무 많이 속았어. 내 노래가 거기서 나올 줄은 생각도 못 참. 그날은 또 하필 나 노래 부른 날 그 전날 약간의 과함으로 인해서 초췌하게 수영도 있었는데 땅보는 사람. 나도. 모르게 서성히 다 울었지 어 뭐야. 아주 조심해야겠네. 저희 반트라 씨한테는 막 빠지셔가지고. 그게 얼굴에 드러나. 네 얼굴에 너무 여기 귀에 걸려가지고 깜짝 놀랐죠. 저도 깜짝이야 거기다가 왜 그래픽 처리를 했냐고. 시정일관.